편도선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. 이게 호흡이 힘들어질 경우에 입으로 그냥 호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? 네. 그래서 아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내가 입 호흡을 해서 얼굴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아이들이.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. 최근에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어떤 특정한 약물이 아까 말씀드린 코편도인 아데노이드를 작게 해주는 약물이 있습니다. 그런 약물들을 한 3개월씩 이렇게 장기간 투여해서 아데노이드 사이즈를 줄인다고 되어 있는 약물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약물 치료 한번 해보고 그런 것도 효과가 있다면 좀 더 시간을 끌어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만 국간이 된 건가요? 성인이랑 아이들이랑 똑같이. 사이즈 문제는 보통은 만 8세가 되면 편도 사이즈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만 8세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사이즈가 커지고요. 그 유로는 작아지니까 아이들은 사실 그 사이즈 때문에 막혀서 코를 고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어른들은 사실은 작아지는 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코를 고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코골의 원인이 편도선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수술적인 치료로 제거해야 되는 수가 있는 거죠. 감사합니다.